최근 부산 곳곳에서 가게 문이나 자동차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대범한 범죄에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. 박명선 기자입니다. 심야시간 10대 3명이 부산 명지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을 서성거립니다. 주변을 기웃거리며 망을 보는가 싶더니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칩니다.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뒤 단 15초 만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순식간에 달아납니다. 이번에도 10대 1당이 휴대폰 대리점 유리문을 망치로 부순 뒤 들어갑니다. 불이 켜지자 황급히 도망가는가 싶더니 다시 진열대에 있던 휴대폰 수십 대를 싹쓸이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부산 해운대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는 차량 14대의 유리창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증거물인 블랙박스와 영상파일 메모리는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.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모자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. 주변 CCTV하고 그 시간대에 주차장 쪽으로 출입된 자가 있는데 탐문할 겁니다.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부산 구포동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전등이 꺼지고 차량 23대의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. 이쪽이 내려가는 줄에 거기는 싹 다 깨고 이쪽이 구속해 두 갠가 깨요. 경찰은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걸고 용의자 공기수배에 나섰습니다. CCTV가 촬영 안 되는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 20여대의 조수석 장문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고 차량 내 금품을 훔쳐간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. 이처럼 부산 곳곳에서 최근 잇따르는 침입절도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. 선거를 앞두고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